에덴 에덴 저희 정령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곳은 구원자님께서 살고 계신 지구의 아주 먼 미래예요 저 메피스토필리스가 제어하는 구원의 방주는 본래 인류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만 인류가 절멸한 지금 방주는 정령들을 위해 에덴의 하늘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덴의 평화는 위태로워요 예고 없이 마모를 내뱉는 이상현상 게이트 이 때문에 에덴의 정령들은 고통받는 중입니다 아르파디아 대륙의 일곱 국가가 이 게이트 현상에 맞서고 있지만 저희 정령들의 힘만으로는 벅찬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게 바로 구원자님이에요 부디 멀지 않은 미래에 저와 계약해 주시길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